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k 플러스 1분의 k 세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가 2부터 8까지 k분의 2k 마이너스 3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2부터 8까지니까 시그마를 맞춰주시면 안되요 번호를 왜냐하면 이 분모를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모가 지금 다르죠. 그러면 이 분모를 먼저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분모를 맞춘다라는 말은 똑같이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함수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k가 2부터 8까지 이 함수를 k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했다면 이 아래 끝은 2뿌러스 a가 되고 8뿌러스 a가 되겠죠. 이 함수의 식을 쓸 때는 k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때는 이 fk라는 문자의 k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시그마를 분모 k 플러스 1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모 k 플러스 1로 맞췄다라는 말은 k축 방향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k가 1부터 여기는 7까지가 되고 k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고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k 플러스 1분에 여기는 2k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k가 1부터 7까지고 여기는 1부터 8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그마를 1부터 8까지로 맞춰주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k 플러스 1분에 k 세제곱 플러스 2k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로 맞춰주시면 여기는 k 플러스 1분에 2k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1항부터 7항까지인데 이 8항까지 앞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k에 8을 집어넣는 것을 빼야 되겠죠. 8을 집어넣게 되면 9가 되겠고 8을 집어넣게 되면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시그마 k가 1항부터 8항까지 k 플러스 1분에 k 세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항부터 8항까지의 k 플러스 1분에 2k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약분되면 여기는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1부터 8까지니까 이걸 맞춰주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로 맞춰주시면 분모 통분 됐죠. k 플러스 1분에 k 세제곱 플러스 2k에서 2k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여기는 k 세제곱 플러스 1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하게 되면 k 플러스 1과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1이 약분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3분의 5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k 제곱 마이너스 k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된 자연수의 곱들의 합의 공식을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연속된 자연수의 곱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연속된 자연수의 곱들의 합은 두 개를 곱했을 때는 분모가 3이 되고 연속한 세 수의 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의 곱들의 합 이걸 정리하시면 우리는 이걸 인수분하게 되면 k,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거기에 1을 8번 더한 거예요. 1을 8번 더하면 8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k에 1을 집어넣게 되면 1을 집어넣으면 이거 0이니까 따질 필요 없겠죠. 그럼 2부터 집어넣게 되면 1 곱하기 2가 나오겠고 거꾸로 썼습니다. 이게 2를 집어넣은 걸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3을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3이 나오겠죠.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 항이 중요한데 맨 마지막에 8을 집어넣은 거니까 7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2를 8번 더한 거에 8이 되고 플러스 3분의 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연속된 자연수의 곱들의 합이기 때문에 자, 두 개를 곱했을 때는 분모가 3이고 이 끝항이 7이니까 7, 8, 9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약분되면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7, 8에 5, 16에 3을 곱하시면 168이 되면서 거기에 8을 더하는 거니까 176이 나왔죠. 176 더하기 3분의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통분하시면 176과 528이 되겠죠. 거기에 5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53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과 533을 더하는 거니까 답은 536이 답이 되겠네요.